음악 움츠렸던 바다가 드디어 기지개를 켭니다. 음악 저 멀리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소박하고 작은 이곳 장고항까지 왔습니다. 기억 속 풍경과 만나게 되는 곳. 오늘 여정은 4월의 장고항에서 시작됩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장고항은 포구를 둘러싼 육지의 모습이 장고를 닮았다 해 이름붙었습니다. 음악 장고항의 4월은 하얗게 말라가는 뱅어포 덕장의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4월의 장고항은 뱅어포를 사기 위해 몰려든 상인들로 흥성거렸습니다. 그때의 분주함은 사라졌지만 풍경만은 여전합니다. 두꺼워도 또 얇아도 못 쓴다는 뱅어포 뜨기 한두 해 익혀서 될 기술이 아니라지요. 어머네 어디서 시집 오셨는데요? 강원도. 웃음 나고 이렇게 큰일 났네.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시집 오셨어요? 여기 얼마나 좋아? 뱅어포 먹으려고 왔지 굴러굴러. 오 그러셨구나. 여기 같이 좋은 데 있어? 암만 돌아다니고 여기 같이 좋은 데 없지. 시천은 데. 여기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했지 아가씨들. 여기 아가씨들. 그리고 돈 벌어서 시집도 많아. 시티잡이 종각한 데 시집 가고? 응. 서른다. 이러다 눈에 맞아서 가고. 그랬지. 뱅어포가 불러온 인여는 이야기를 만들고 칠흑같던 새색시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설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덕장 일을 찾아 타지에서 몰려들 정도로 번성했던 장고항. 이제 그 많던 덕장은 사라지고 이곳 하나 남았습니다. 호시절은 흘러갔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볕 좋은 날을 골라 뱅어포를 말립니다. 햇빛에 말라지. 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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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하고 바람하고. 좋죠. 이거는 뭐 저런 공장 같은데 저렇게 건조기로 하는 거 아니고 자연 바람으로 바로 오니까. 맛있어. 좋죠. 뱅어포는 하루 동안 볕에 말려야 제맛이 난다죠. 8시간을 꼬박 말려야 완성되는 뱅어포. 예나 지금이나 한 장의 뱅어포를 얻기 위해 안악들은 수고로운 손길을 아끼지 않습니다. 장고항의 4월은 이렇게 고소한 냄새로 시작됩니다. 장고항을 가득 메운 새벽 안개 헤치고 배 한 척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뱅어포로 장고항이 들썩이던 그 시절처럼 어부는 뱅어포의 재료인 시일치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파도와 싸우고 힘을 쏟는 여느 자비와 달리 어부는 조용히 기다렸다 유유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시일치가 장고항 어부들의 그물에 찾아들었다는 건 겨울을 밀어내고 바다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죠. 시일치는 낭장망이라는 그물로 잡습니다. 주머니처럼 생긴 낭장망에 성긴 그물과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을 이중으로 써 시일치만 따로 잡아내죠. 한창 분주해도 모자랄 시간에 찾아온 정적. 뭐 하시나 들여다보았더니 어부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시일치들 사이에서 무언가 골라냅니다. 실뱀장어 새끼. 먹자가 큰 거 있잖아. 이거 키우면 그거 되는 거야. 장고항의 4월은 운수대통의 달인가 봅니다. 하나에 천원 남짓하는 실뱀장어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니 말이죠. 장고항의 4월이 오면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시일치를 잡아올리고 어부의 아내들은 모두 나와 이맘때 장고항을 찾는 이들에게 시일치를 대접합니다. 시일치는 손질하는 일부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부의 아내들은 4월이 오면 눈, 코 뜰 새도 없이 바빠지죠. 이거는 숟가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동대기가 다 나오거든요. 아내들까지 나와 바지런을 떨어야 하는 이유 있다죠. 회로 맛볼 수 있는 부드러운 시일치는 지금 딱 달포 동안만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볼 걸르고 또 한 볼 더 걸러야 돼요. 이렇게 갉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깔끔하게 걸르는 거예요. 정성으로 뽀얗게 씻어낸 시일치가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아직 뼈가 여물지 않아 부드러운 시일치는 무얼 해먹어도 맛있다죠. 몇 번 말이 들어갔어요, 이 안에. 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부드러워 뒤집게를 사용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 잘 됐어요. 얼마 잘 됐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게 됐네. 시일치 부침개는 특히 포근포근. 포근한 맛이 일품이라죠.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4월 장과항의 별미는 시일치 회무침입니다. 시일치 무침인데 한 데다가 묻히면 물이 생겨요. 시일치는 어리기 때문에 물이 생겨서 맛이 변하거든요. 소박하지만 구수한 시일치 된장국은 장고항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끓여내던 음식. 아무것도 아니었어. 넉넉한 인심이 분주하던 아낙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친정엄마가 끓여준 그 맛이 확 불어나요. 너무 맛있어요. 고향이 없어요. 저는 여기 장고항인데 시집가기를 경북 의성으로 시집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가 좋아서 다시 왔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시일치의 맛은 어찌 그리도 포구를 닮았을까요. 많이 나죠. 엄마가 해주시던 거 생각나고 같이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몸별까 생각도 나고 많이 나죠, 엄마 생각이. 그래가지고 실지 나면 엄마, 선배 가서 인사 한 번씩 하고 그래요. 4월에 장고항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4월이 오면 바다 사나이들이 바빠집니다. 장고항 삼총사가 낚시에 나섰네요. 삼총사 중 마지인 유명 천신은 누가 무어라 해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태공 중의 강태공. 이 정도는 해야지. 책은 안 돼. 우럭이에요? 네, 우럭. 야, 나도 왔었는데 이 앞에서 막은 거야. 한 번에 이렇게 두 마리씩 잡혀요? 그렇죠. 우럭의 제철은 봄, 가을 두 차례입니다. 그 중 봄은 산란을 앞두고 살을 찌우는 계절이죠. 잡은 사람이 많이 잡지 않을까요? 선생님은요? 저는 못 잡아요. 형님 지켜세우는 삼총사 중 둘째, 박병선 씨. 그래도 실력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꽤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이순으로 물려주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긍 올라오는 와중에도 조용한 막내 김정학 씨. 빨리 잡아봐 좀. 형님 하나 줘야지. 옆에 좀 잡았는데요. 옆에요? 잡았죠. 선장님의 포인트를 안 대주시는 것 같아요. 이날 끝끝내 어복은 막내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유, 괜찮은 것 같아. 배 위에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선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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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달아요, 달아. 육질이 그냥 쫄깍쫄깍쫄깍쫄깍.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계절. 아유. 끝내줍니다, 진짜. 장고항의 4월은 그런 의미입니다. 4월 장고항 사람들의 마당에는 빨래 대신 말린 우럭이 널려 있습니다. 사실 장고항 사람들은 우럭의 참맛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우럭 포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소금에 염장을 해서 말려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소금에 말린 거예요? 네,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거죠. 소금 간을 해서 꾸들꾸들하게 말린 우럭에 쌀뜨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 끓이는 우럭 젖국은 이곳의 오랜 별미입니다. 저희가 박농사를 지어요. 그 흥부 놀부에 나오는 큰 박 있잖아요. 그 박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박하고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요.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끓여 먹다 보니 집집마다 저마다의 비법이 하나씩 있기 마련. 아, 그렇다면 우리 신랑 많이 드세요. 뽀얗게 우러난 진국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쥐사상에도 오른다는 우럭 포찜은 하얗게 쪄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철에는 묵은 김장김치에 싸먹어도 그만입니다.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이 아내분이 해주는 게 맛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어려서 먹던 맛이 잊어버리지 않죠. 어떻게 그 맛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죠. 뭘 섭섭해요. 당연한 거지요. 이 다음에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좋은 기억과 그리운 마음을 품고 장고항의 4월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